아, 드디어 때가 왔어 오래 기다렸다, 이 순간을 자, 너희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 운명을 거실러보렴 그대들의 용맹함을 전쟁신에게 보여다오 잘 지냈나? 다들 정말 오랜만일세 그나저나, 다들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야? 보아하니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주 끝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 13세계에 갔었다고?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판승사 날 실망시키지 마라 서른 녀석까지 와있다니 대체 얼마나 큰 문이 열린 거지? 진짜 누가... 누가 좀... 힘을... 빌려줘 어? 이건 용의... 부용? 니놈들... 역시 노이래 아주다야에게 무슨 짓을 했나? 이 세계는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... 멈춰버린 생명을 끝내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회기시킬 수는 있다 에테르의 흐름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마법이 발동된 걸로 보여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마법이 발동된 걸로 보여요 나는 어둠의 마왕이 되어 빛나는 세계를 빼앗을 것이다 모든 생명에게 끝이라는 이름의 구원을 선사하기 위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